다음 분은 이은자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함성과 박수 내가 나올 때 박사지 못하잖아 이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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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이은자 선생님입니다 이은자 선생님 네은자 선생님 나름델이 노래하여 더 원한 고도에 또 고속한 단순에 해지를 줄 모른다니 이 두 분 자세에 새살아게 상관없는 마음을 흘리고 오후와요 손님을 사랑했어요 우리 무대도 다시 찾아오네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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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